레인아, 봉허의 사냥개들이 몰려오고 있다. 내 기억은, 내 정수, 이 한 수정 속에 담았다. 내가 본 것을 그대도 구하는, 미래에 희망이 남아있길. 제라톨,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건가? 레인아, 내 친구여. 함께 조그의 공격에 맞선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군. 그동안 난 해답을 찾아 공허 속을 홀로 방황했다. 젤라가의 귀환에 대한 고대 예언을 찾으려고 말이지. 나의 여정, 저 멀리 울라딜한 행성으로 이어졌다. 그곳에서 난 예언의 조각들을 발견했지. 하지만, 나보다 앞서 그걸 발견한 자가 있었다. 이제 그대의 몫이다, 오랜 친구여. 내 기억을 되살려. 깨달으라. 난 속죄할 것이다. 첫 번째 자손에게 역사는. 예언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섬수에 보관되었다. 그 조각들을 모아, 어서 이 행성을 떠나야 한다. 틈이 넓군. 하지만, 어둠 너머 다른 차원에 잠시 발해드리면,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과거의 암왕을 지닌다. 망설여서는 안 된다. 포자 척수는 내 천들에 감지할 수 있다. 공헌의 감옥으로 기절 지켜야겠다. 공헌의 감옥으로 기절 지켜야겠다. 날씨는 내부가 왕감으로 뒤도뿌리라 싹 다시 살라 갈라진 팀 컬러핀의 보좌 총수가 나를 감지할 수 있다 저것부터 처리되겠다 내 소명을 다하리라 감지군주는 나를 볼 수 있다 공허의 감옥으로 기전시키고 건너가야겠군 수작목루 첫번째 예언의 조각이다 곧 모든게 뚜렷해질게요 제라툴 그만 포기하고 모든걸 잊어 너희 종족의 고통 속에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느니 지금 발버둥을 멈추는게 낫지 않겠나? 불길한 예언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구나 난 살려두겠다는 케리근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다른 성소들을 찾아야 한다 명화가 있군 케리근 벌써 마음을 바꾸었나? 지민군 지민군 샤쿠라스를 위하여 샤쿠라스를 위하여 내 손은 여기다 반수 반갑습니다 고귀한 자여 저희는 고위기사 카라스와 함께 왔습니다 그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대들을 만난 하루 계속 이동하도록 하지 난 송주 원 지민군 저희가 앞장서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내 눈이 열려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화공이 있어 우리는 나를 받아야 합니다 네 왕때들이 우리 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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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사라 발 찾았나 순찰 중인 우리 군주를 처리할 때 조심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몸이 짙게 나갈게 썩 다시 살라 충정을 바치리라 내 바로 숙지할 것이다 내 바로 이 마이 궁렬 한지 말고 수작목루 아이언은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지금은 이 속은 에라쿠 난 숙지할 것이다 차가운 날 버킹구다 과거의 악을 지우리라 나는 어둠의 현장이다 나는 원심의 목숨 운명을 원하여 나는 궁렬 차가운 날 발전하라 빨리 우린 어둠과 난 숙지할 것이다 수작목루 과거의 악을 지우시라 공중공격에 대비해라 마음 단단히 막아라 형제들 이걸로 다시 숙지할 것이다 이걸로 다시 숙지할 것이다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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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작목루 이걸로 원하는 말을 말하라 지민우와 공헌은 알차단아 과거의 악을 칼랄더왕이 화장을 지었다 이 성스러운 행성을 더럽힐 속셈이로 그렇게 두지는 않겠다 알차단아 싸우라 다시 싸우라 라는 아임 정보 이케 bane 제 소명 다하리라 과거의 악을 지우시라 아들 아임 자 자 자 딴윱 어두워 하나다, 베라쿠 발차단 말 반려는 부활할 것이다 두 번째 예언의 조합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어리석은가? 그 희망은 환상일 뿐이다 캐리건, 내 마음을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한은 내게 포기는 없다는 것도 알 테지 조심해라 캐리건의 부활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 한 번에 한 놈씩만 조심해서 처리하라 한꺼번에 상대하려다간 니가 더할게요 내 심장이다 굶음이 찾아온 것 좋다 흥미롭군 anging 비판 흥미롭군 안쪽 불행력으로 난 속죄한다 와봐요 나는 심장이다 숫자 원은 지구 날 찾아 우리는 어두운 단속 내 능력 숫자 맹독추론 죽으면서 산성물질을 방출한다 추적자요 원놀이에서 처리하라 지구 엘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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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은 찾아오면 엘라쿠 알찾았네 나는 머리식에 너라쿠 나 너의 암흑 엘라쿠 엘라쿠 나는 어둠의 힘 난 속죄할 것 공원은 차가운 것 그냥 심장이다 망설여선 안 된다 칼날 여왕이 칼날 여왕이 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기에 부화장을 파괴해야 한다 칼날 숫자 무한한 말을 말하라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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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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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의 시간이다 지금의 시간 나는 모든 심장이다 난 수작무 없노 내 소명을 다하리라 가시총수로 놈들이 무리를 내려둘 우리 당뇨하기 전에 처치하라 마을라 제사다. 동무원 세라트리아. 저는 오일기사 카라스입니다. 저희는 칼날 여왕을 쫓아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변한 논의는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캐리건돈 나도 우디에게 에어를 찾아내려 여기 왔는데 그대가 도와주면 캐리건보다 먼저 에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명망입니다. 위대한 자여.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남긴 라쟈가. 원시오. 울트라리스크 고매의 감옥 안에 가더니 처찍의 카라스. 침이 무겁구나. 침이 무겁구나. 테라트리아. 저희도의 공중군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침이 무겁구나. 침이 무겁구나. 침이 무겁구나. 침이 무겁구나. 투족장인. 족제할 것이 고마는 과거의 악은 나는 어둠의 심 원하는 말을 막 지밀고 있구나 충정을 받지 칼날 여왕이 저 무화장으로 이 행성을 더럽히려고 한다 무화장은 없애야 해 말처럼 끝이고 캐리얼의 무화장을 모조리 파괴했다 이 행성에도 희망은 남아있다 명사는 끝났 나는 숙제할 것이다 명령을 달라 예언의 마지막 조박이 신들의 만드는 순간을 깨는 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왜그락이 그제였군요 칼날 여왕이 이 예언을 찾고 있다면 절대로 넘겨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볼 수가 없고 오직 예언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가고 있군 제라이툴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낼 순 없다 적인 너무 많다 탈출하시는 동안 제가 칼날 여왕을 맞고 있겠습니다 그대를 버릴 수는 없네 저보다도 제라툴님보다도 중요한 예언입니다 예민을 밝혀주십시오 미래가 달린 예언입니다 그대의 희생을 잊지 않겠네 형치여 화열을 위하여 적응에 적응은 난척철 예언을 빼앗기 전에 공허의 구도자로 돌아가야 한다 적응은 난척철 공허의 구도자로 돌아가야 한다 적응은 난척철 이제는 한라와 한라가 되겠다. 한라... 나는 이 예언의 뜻을 알 수 없구나. 하지만 누굴 찾아가야 하는지는 알겠다. 자쿠레키의 승천. 그들이라면 예언을 해석할 수 있겠지. 그들도 할 수 없다면 온 위주가 통계될까 두렵구나.